괜찮네. 스파이 삼촌 이제 저가 먹여줄게요. 먹여준다고? 먹여준다고? 이제 저가 먹여줄게요. 먹여준다고? 삼촌 밥 먹인다고? 뭐 먹여줄 거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먹여주세요. 이걸로? 언니 김도 있어. 김도 먹어. 응. 먹어봐. 맛있다. 이제 먹어봐. 먹어봐. 맛있다. 와. 부르기가 삼촌 먹여주네. 와. 오메볼망 부르기 바락이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네. 음. 맛있다. 와. 우리 일은 삼촌 먹였지. 이제 콜볼. 콜볼? 콜볼. 어이구야. 이야. 드디어 이런 일이. 삼촌 20년 뒤에 해야 할 거지. 벌써 하네. 구입이 이루어졌어. 맛있다. 우와. 하하. 삼촌 꿈이 이루어졌다. 네. 비 너무 많이 온다. 안 되겠다. 들어오자. 유진아, 들어가자. 비 와, 비 와. 비 맞지? 비 온다. 얘들아, 못 잤어, 못 잤어. 이모,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이모, 울겠다고. 편지 있어. 편지 있어? 그래, 이 이야기하고 진짜 감동이다. 가을 좀 마시자. 이 언니는 먹어먹지도 않고 맛있대. 부룩같아. 우리 부룩은 밥 다 먹으면 과일도 먹어야 하는데. 부룩이가 미스터리 삼촌한테 한 얘기대요. 미스터리 삼촌,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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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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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제가. 숙성 고백. 네, 너무 잘 먹GI 하는 상황입니다. 네너뜨린. 진짜 사이팟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영상이 나아가 되냐? 난 다 했다. 이하, 감사합니다. 네너린. 이제는 한 주. 앞으로의сти. 아멘